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파워가 달라 와... 많이 달라 아... 같이 놀고 있었던 거였나? 서로 점프, 둘 다 점프한 것이 서로 조용히 하자고 근데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똑같은데? 볼티지 금방 떨어지는데 4.2 밑으로? 그래요? 그렇잖아 지금 두 바퀴짜라서 쌩쌩해서 괜찮은가 봐 조금 날리고 나면 어차피 4.2 밑으로 떨어지면 똑같아져 부bey, 3.4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취득은 다행히, 여전히 열려있던 곳에 어려운 곳 스토리 혈액다리 저녁은 제1기 오우.. 무거하긴 해 오우.. 착륙의 정석이야 도마가 그냥 너무 좋아하셔봐 그냥 복잡하게 안놱 mornings 이 부분은 수촌이라 좀 잘 results 오우.. 내말은 1번하고 6번하고 있으니까 2개씩 가다보면 하나는 걸리지 아니에요 오우오우.... 다음은 rak же에